어? 바로 보내? 아씨! 왜? 아이 뭔데? 아이 형 왜? 아이 뭔데? 아이 형 한번 읊어봐 나는 형일 따라쟁이예요 나는 형일 따라쟁이예요 나는 형일 따라쟁이예요 왜 듣고 싶었어요? 제가 생각했을 때 맞거든요 그게 맞아요?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아니 부산에서 먼저 태어났다가 본인 따라한다고 부산 인구가 부산 인구가 이래야 70만명 되지 않나? 정국이는 유독 저를 따라해요 대표적으로 몇 개 한번 말해주세요 부산에서 따라 태어나고 춤추고 싶어서 춤추고 렌즈 꼈을 때도 똑같이 따라 끼고 옷도 따라 입고 요즘에 옷 스타일 바뀌었죠? 다 따라하는 겁니다 이유가 입혀준 건데 이유가 있어요 전부다 야 너 조심해 임마 정국이 몸 커졌어 임마 개인기 한번 보여줘 개인기라고 자 갑시다 나는 형일 따라쟁이예요 나는 형일 따라쟁이예요 나는 형일 따라쟁이예요 자 이렇게 공식 인정됐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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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